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네 곡을 다 부르는데요 그리고 남을 캐는 처녀 현재명 선생님 곡인데요 굉장히 익살스럽고 연기가 좀 들어가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딱 두 스테이지밖에 없거든요 물론 솔로하는 선생님들도 큰 박수로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합창단 여러분의 그 노래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여러분께서 같이 협력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내서 노래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 rising . . . . . . . 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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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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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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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mente 만화. '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